보디스와하 모두에게 깨달음이 원만히 이루어지이다 보디스와하 첫 새벽의 별을 보고 새아침에 꽃을 들라 무량호공 중심의 블랙홀 웜홀에서 빛도 없이 반짝이는 그대의 외눈동자 무수의 별들 가운데 하필 이 별에 핀 하필 이 연꽃 한 송이 들어올리는 하필 그대의 손이요 바야흐로 그 손아귀에 갇히고 또 펼쳐지는 그대의 시간이요 오해 여러분들께 부처님께서 주신 새벽돈 봉투에는 현성영화라고 썼습니다 별을 보고 꽃을 틀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꽃 한번 틀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놈을 돌이켜 살피면 돼요 그놈을 자각하면 돼요 그렇게 닿는 순간 자타일시 선불도 하는 거예요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성불하는 것이고 지금 법당 밖에 송이송이 내려 쌓이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 성불하는 것이고 눈을 막고 서 있는 나무와 풀들이 다 성불하는 것이고 산하 대지가 함께 부처의 참몸이 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타일시 선불도 하는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부처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빌어요 가서 그러면 떡국 맛있게 드시고 새해 첫 새벽 새해 아침을 그 마음으로 맞으시고 또 한 해 내내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걸로 모든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을 다 떨치고 큰 인욕바람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털고도 하나 건드릴 수 없고 여러분을 금강의 몸처럼 지켜주고 또 불보살님과 같은 대자비심을 바래서 다른 종생들을 돌보고 보살페에 이끌어서 성불의 길로 함께 가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출발하십시오 내 안에 눈동자 그건 네 것 내 것이 없고 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에요 하나죠 일심